부에타이가 전신운동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한 번에 팔, 어깨, 목, 엉덩이, 허벅지, 배, 코, 전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스트레칭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집에서 하셔도 돼요. 자, 먼저 잡고요. 엉덩이를 너무 들어서도 안 되고. 너무 붙여보면 운동 안 돼요. 직선. 배는 힘주고요. 점점 벌려줍니다. 숨을,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. 이게 동작은 간단해 보여도 여러 군데 한 번에 근력과 코어를 만들 수 있는 전신운동입니다. 아니, 이게 진짜 근육 많이 생길 것 같아요. 네, 부에타이가 순간 코어 근육이 아주 좋습니다. 무에타이 할 때 무릎차기, 리킥 많이 보셨죠? 이 킥이 중요한데, 리킥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건 뭐냐? 킥을 할 때 무게추를 뒤에 잡아주면서 허리 힘을 강화하는 전신입니다. 자, 이 왼발. 자세히 보시면 배와 허리 강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하나, 둘. 하나, 둘. 오래 버텨야 중요한 게 아니고, 어느 정도 상대를 무릎을 찌를 수 있는 그 시간을 그러면 바로 내려오는 거죠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여기. 하나, 여기. 시작. 하나,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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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셋.